어휴 길이 왜케 많아 잠깐만 길이 너무 많은데 자 일단 암호쓰는 데 있고 그리고 여기는 그 나중에 괴물 따라올 때 숨는 데죠 어 네이티오님 힙876님 어서세요 잠깐만 음 없고 어 어 뭐야 저거 저거 뭔데 자 돌린다 어 돌려지 아 자 윤활유 자 돌려 자 이러면 막히겠지 어 오케이 자 들어가고 아 이런데까지 열쇠가 있으면은 잠깐 뭐 어따 쓰라고 그럼 자 일단은 어 저걸 돌렸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을까 자 효자손을 얻다 쓰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아이템이 있는게 요거밖에 없어서 딱히 이 중에 쓸만한 거라고는 효자손밖에 없는데 그리고 문제가 이거를 또 어딘가에 힌트가 있을 건데 자 일단은 딱 보니까 저거는 금고을 연 다음에 바로 괴물이 따라와서 그 괴물을 어 피해서 숨는 어 그런 각이죠 자 효자손을 쓸 곳을 한번 찾아보자 효자손을 후라이팬에 구우면은 뭔가 어 죄송합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자 그리고 저 후라이팬에 구울 걸 아직도 못 찾았어 자 지금 아이템 효자손 효자손을 얻다 써야되는데 그리고 디카도 아직 못썼고 음 아 여기서 또 막히는건가 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위 어 위에는 아닌 것 같고 밑에서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상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가는거 맞긴 한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일단 여기서 뭔가 안어둔게 있나봐 자 전부 다 일단 뒤져보겠습니다 아 네 브라머님 안녕히 주무시고 어 좋은 꿈 꾸세요 저는 몰라요 저는 자 일단은 음 이 거울도 뭔가 수상한데 효자손 쇠파이프 음 자 가서 이런데서 갑자기 휴대전화가 터진다거나 그런일은 없겠지 어 어 아 오케이 자 가구와 벽 사이에 좁은 빈틈이 있다 효자손 자 꺼냈다 어떤 메모를 입수했다 자 이 메모가 아마 비밀번호겠죠 어 이응 미음 비읍 지읒 이건 아마 자음의 순서대로 암을 입력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역니은 막 이런식으로 1번 2번 막 이런식으로 자 일단 저거는 얻었고 자 근데 그전에 세이브를 좀 어디서 한 다음에 저걸 하고 싶은데 세이브 포인트가 이 근처에 있는 데가 어디 있었지? 없었나? 자 이걸 열면 분명히 뭐가 튀어나올거라서 여기서 게임오버를 당하면은 되게 귀찮아질 것 같아서 세이브를 좀 하고 오고 싶은데 아이씨 어 여기있다 오케이 자 세이브하고 아 회색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오우야 냐하님 공략 보신건가? 어 어떻게 아시지? 어 그러네 자음의 순서가 아니고 회계 횟수가 더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빵 사 사 삼 영 사 사 삼이잖아 영 사 사 삼 어 어 자 자음의 순서인가 보네요 자 일단은 자 다시한번 봅시다 자 ㅇ ㅁ ㅂ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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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놓고 아 일단 위에건 지워 필요없어 자 보자 어 어이 순서 세야돼? 기영 니은 디귿 ㅈ ㄹ ㅇ ㅇ ㄹ ㅈ ㅇ 자아 음 5 아 네 이렇게 굳이 할필없이 알려주시면은 저야 편하죠 ㄹ ㅈ ㅁ ㅁ 이게 6 6 6 그리고 요게 7 어 잠깐만 나 뭐한거야 이거 아니잖아 왜 이게 5야 이거잖아 5 8 9 오케이 5 아 8 5 6 9 아 오케이 8569 맞네 어 8559에요? 8559 아 5탄 하신거구나 자 8 8569네요 자음의 순서대로 보면은 자 그러면은 어 하룬님 어서세요 자 8 5 6 9 자 금고를 열었다 열쇠를 얻었다 자 바로 이제 톡 가야죠 어 뭐야 안오는데 자 일단은 열쇠를 얻었는데 자 설명이 전혀 없구요 자 열쇠를 쓸 곳이 이곳이겠죠 아마 여기죠 자 여기서 이제 열쇠 어 자 피가 있어 자 3층에 열쇠 어 아씨 잠깐만 도망 어 어 아 아흐씨 아 아 자 다시 자 다시 다시 아 내 힘이 딸렸나봐 나는 열심히 누른다고 막 연타했는데 자 다시 자 아 일단 잠깐만 이거 다 얻은 상태 맞지 어 오케이 자 여기서 8 8 6 9 아 문 여는게 아니에요? 로커요 옆에 숨으라고요? 그럼 저거는 페이크인가? 태훈 아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설마 나를 낚은건가? 자 열쇠 자 여기서 일단 저걸 먹으면 괴물이 들어오니까 일단 먹지말고 좀 둘러보자 여기인가 그럼? 여기 요렇게 자 세탁기가 있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아 그래요? 아 그지같네 어 대량의 쓰레기 자 이 피는 일단 말이 안걸어지네요 자 열쇠 없고 자 그럼 여기 요렇게 퍼니님 리아이요 어 갔나? 어 아 안갔어 네 요거는 그 뭔가 괴물을 피해서 이 집에서 탈출하는 뭐 고런 내용의 게임이에요 어 그러네 야씨 문 문 진짜 씨 자 갔겠지 오케이 자 아 이거 아무 의미 없었던거구나 그럼 자 일단 요렇게 됐고 자 열쇠를 얻었으니까 자 3층에 열쇠 A 본관? 아 본관? 자 본관으로 또 가야돼? 자 그러면은 별관이니까 여기가 본관으로 어? 어어어? 어?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잘못하여기 아니야 아하하하 어 아 시작 아니야 자 아 잠깐만 아 이거 몇번째야 자 여기서 아아 씨 싫다 진짜 자 여기서 다시 자 8 5 6 9 자 열쇠 얻고 아 자 가서 잠깐만 그 괴물이 위에서 오니까 어디로 도망가야되지 그럼? 자 일단 아까 했던 데까지 해봅시다 자 여기서 열쇠 얻고 자 숨어 아 아 잠깐만 아까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따라왔으니까 그거를 피하려면은 음 그 위층으로 그대로 본관으로 뛰어야되나? 아니면 그 따돌린 다음에 그 로커로 가야되나? 제가 보기엔 로커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숨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자 일단 요렇게 됐고 네 아 불이요? 네 아 아 아닌데? 잠깐만 껐던거 같은데? 끈거 같아요 자 여기로 돌아와서 아 후라이팬을 때려야된다구요? 저 근데 후라이팬 불 껐는데? 아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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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자 여기서 오? 자 후라이팬 자 불을 켠다 어어 이거라도 먹어라 야 역시 역시 쭈꾸루 게임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은 그냥 뭐 쇳파이프, 후라이팬 뭐 라이타 뭐 야구빠따 아주 그냥 그러면은 후라이팬에다가 그 그 뭐야 올리브유를 뿌린거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거에요? 뭔 차이지? 자 일단 자 본관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저 후라이팬 한방에 한방에 죽었나봐요 괴물이 자 일단 3층 후라이팬 최강설 자 3층에 자 여기에 열쇠 하나를 얻었는데 일단 여기 아니고 자 여기도 아니고 아 아무 의미없다고요? 뭐지? 왜 있었던거지 그럼? 어? 자 여기가 열렸네요 일단 아 또야 맨날 있어 아 이것도 뭔데 말, 개, 호랑이, 토끼, 뱀 자 이것도 아까랑 같은 같은 힌트네요 아 자 귀찮게 하네 자 일단 다른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강제로 열면 아마 죽겠죠? 잠깐만 세이브하는데 없나 여기? 자 이거는 자 돌아와서 세이브 좀 하고 올게요 저거를 강제로 열면은 분명히 죽을거야 자 내려와서 자 세이브할 수 있는 공간이 아 왜 이렇게 머니? 3층에는 아마 없었죠? 자 1층 어 여깄다 자 세이브하고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네 아 테니스 동아리 활동할때 테니스 대신 후라이팬으로 치면 최강이라고요? 아니 그 그런 그런 이상한 발상을 하시다니 자 세이브를 했으니까 한번 열어봅시다 결정키 언타 어 어 뭐야? 뭐 뭐야? 못봤어 아 아까 그 여자의 시체가 들어있네 아 너무 빨리 눌러가지고 결정키를 막 연타하다가 대화까지 넘겨버렸어 자 아까 그 여자의 그 시체가 들어있네요 자 아무튼 요거 다시 한번 시비지신 순서대로 해봅시다 자 첫번째가 말 자 7번 말 7을 그리고 개 11번 자 호랑이 3번 토끼 4번 뱀 자 6번 오케이 자 7, 11, 3, 4, 6 어 잠깐만 11은 어떻게 하지? 11은 그냥 1인가? 자 5자리고 자 일단 11을 1로 해볼게요 3 4 6 어 번호와 다르다 자 음 자 개를 음 자 7 11을 뭘로 표현해야되는거야? 9로 한번 해볼까 그럼? 9 자 3 4 6 어 뭐지? 음 말, 개, 호랑이, 토끼, 뱀 요렇게인데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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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숫자 1, 2, 3, 4, 5가 아니고 1, 2, 4, 8, 9네 그러면은 요거중에 아 그러네 아 그러네 12지신의 순서가 이 어 순서대로 요 앞에 숫자를 쓰면 되는거네 어 오케이 저는 이게 1, 2, 3, 4, 5, 6 요렇게 나오는건줄 알았어요 그렇구나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음 일단 적어놓을게요 자 말 1번 그리고 개가 2번 호랑이가 4번 자 토끼가 8번 그 다음에 뱀이 9번이니까 자 보자 일단 여기서 제일 빠른게 호랑이 호랑이니까 4 자 제일 빠른게 호랑이 그 다음이 토끼 자 토끼는 8 자 그 다음이 뱀 6 자 뱀 9 여섯번째 그리고 일곱번째 12지신 자 말 1 그리고 나머지 자 개 11 자 그럼 아 11이 아니지 2 자 그러면은 48912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자 4 8 9 1 2 어 음 자 뭐가 문제인데 뭔데 4 8 9 1 2 맞는데 나 뭐 순서 또 다르게 했나 4 8 9 1 맞는데 음 반대로 9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음 호랑이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4 맞고 그 다음이 토끼니까 8 맞고 그 다음 뱀 9 그 다음 잠깐만 아 맞는데 그 다음 말 개 48912 맞는데 네 반대로 하라고요? 네 네 98142 라고요? 어 어떻게 그렇게 되지? 98142면은 그건 반대도 아니고 순서도 아닌데 그러면은 뭔가 힌트를 어딘가에서 더 얻어서 와야되는 그런건가? 네 왜 98142인지 모르겠어요 탑스타일링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분명 뭔가 게임상에 그 힌트가 있었을텐데 그걸 제가 제꼈나봐요 왜 9814일까? 9 8 142 98142면은 와 어렵다 어 탑스타일님 296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별풍선 4개 감사해요 어 사랑 감사합니다 음 자 잠깐만요 98142라고 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 그 12시진 12시진 순서로 치면은 그 뱀이 9니까 아 모르겠다 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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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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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첫번째 아 첫번째 퍼즐이랑 또 연관이 되는거에요? 와 그렇구나 야 어이없다 야 진짜 어려운데 그럼?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 그렇구나 그 첫번째 퍼즐에서 12시진 순서대로 하는 그런게 또 있었는데 그거에 따른 순서라고 하네요 와 이거 진짜 어이없다 삼치의 열쇠를 얻었다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안 가르쳐줬으면은 공략을 볼때까지 몰랐겠는데 그럼 자 어 뭐야 시차 또 있어 콘치 아 아 콘치 자 이 콘치는 이 주인공의 친구죠? 죽어있어 거짓말이지? 자 내가 그때 같이 가줬다면 미안해 콘치 자 역시 콘치는 약한 포켓몬이죠 어 자 세이브 포인트가 생겼네 자 일단 이 조각상들 중에 뭔가 특이한 조각상은 따로 없네요 어 여긴 어디? 자 여긴 아까 그 반대쪽인데 이 방이 있는게 이 방이 그냥 있을리가 없어 뭔가 있을거야 아 네 삼백 삼백번째요 음 자 이거 다했고 효자손 효자손 효자손도 썼는데 안없어지는걸 보니까 뭔가 새로운 용도가 있나본데? 자 이 방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거 같습니다 자 그냥 나갈게요 일단 어 아 잘못봤구나 방금 뭔가 있었던걸 처음 어 어 사 산호 뭐야 이런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서 원래 심했지만 아 주인공 막말 쩌네 자 이런거는 보통 시체를 조사해보면은 열쇠가 있거나 막 그런 일이 많은데 아무것도 없네요 음 디지털카메라 디카도 어딘가에 쓸 수 있을거 같은데 쓰는데 없고 이런데 못기우나? 디카 음 안되네요 자 일단 그러면은 자 이벤트를 했으니까 어딘가 뭐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어 다른데부터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얘네 둘 시체라도 요렇게 좀 만나게 해줘야 될거 같은데 어 자 안 열리던 방이 열렸을 그런거 없을까? 음 보르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 여기 머리만 떨어져있어 불쌍하게 자 일단 세이브 좀 하고 여기서 한번 디카를 TV에 연결을 될 리가 없지 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여기다가 뭔가 효자손 쇠파이프 음 네 콘치한테 다시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세이브 괜히 했네 아이고 이런 아 역시 이런 쭈꾸루 게임할때는 한번 했었던것도 두세 번 막 해야되는데 아 잠깐 제가 긴장을 풀어가지고 어 뭐야 뭔데 뭐야 자고 있었던거냐 야 일어나 콘치 좀 약간 개그적인데 마리 마리 마리야? 정말이지 걱정시키게 하지마 와주꾸나 마리 뭐야 이거 어이없잖아 으 어 설마 이게 엔딩? 자 피트성의 사람에게 습격당하게되서 계속 여기에 숨어있었어 그러니 잘도 무사했구나 아 쭈꾸루 게임은 뭐냐면은 그 RPG 만들기 메이커라던가 막 그런 툴을 이용해서 개인이 스스로 혼자 만들 수 있을 어 만들 수 있을 뭐 그 정도의 그 그런 게임이죠 네 그냥 일반인이 만든 자 사라졌다고 어떻게 된 일이지 뭐 여하튼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제 괜찮아 빨리 여기서 나가자 응 저기 마리짱 응? 걱정을 끼쳐서 미안 자 이게 엔딩인가봐 어어어 어흑 야 씨 어흑 씨 젠장 도망가자 잠깐만 이거 뒤로 도망가면 죽잖아 자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자 콘치 빨리 열쇠로 잠궈버려 자 좋아 마리아 어쩌지? 막다는 길이야 세리어스님 어서세요? 우선 저 녀석이 다른 데로 갈 때까지 기다리자 깹! 위협에 문을 부술 생각이야 자 숨을 곳은 없어 이렇게 되면 자 떨어져 있어 자 지금 가지고 있는 도구로 녀석을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데 야 이거 결국에는 이 지금 갖고 있는 도구 중에 얘를 이길 수 있을 법한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 자 하지만 여자는 배짱 뭐든지 시험해보는 거야 어! 왔다! 뭔가 쓸만한 것은 없나? 자 쇠파이프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자포자기 자 근데 이런 거는 쇠파이프는 너무 뻔해 쇠파이프는 너무 뻔할 것 같은데 이거 아닐 것 같아 자 일단 쇠파이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굵고 딱딱한 물건은 이건 노렸네 일부러 어 자 번역이 어 자 역시 지금까지 사용한 그 용도가 없었던 디카가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쇠파이프는 솔직히 너무 뻔하고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용도가 전혀 없었던 디카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서 자 세이브하고 아 이 장면을 또 봐야돼? 네 자 일단 쭉 넘기겠습니다 아 불빛에 약하다고요? 아 플래시 자 여기서 자 들어오고 자 여기서 디카 써보겠습니다 아 처음에 그녀는 빛에 약하다 아 듣고보니까 그러네 야 이거 알고보면 다 힌트를 줬는데 아 그걸 또 기억을 다 못한단 말이지 자 콘치는 괴물에게 습격당해도 무시 무사했다 만약 콘치가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다고 하면 이 녀석은 카메라의 플랫이 약할지도 몰라 받아라 바... 이 뭐지? 바... 무슨 쓰 어... 귀여워 해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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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살은거야? 대단히 역시 마리 하 죽는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괜찮을거야 밖으로 나가자 어... 자 이로써 진짜 엔딩인가 보네 자... 세이브하고 아 바운스? 그런가? 어... 아 뭐가 또 있어 엔딩 아닌가봐 뭐야 티디... 나머? 뭐야 이거 뭔데? 아 바카스? 바카스라니 자 일단은 음... 한번 현관으로 나가 봅시다 어? 자 뭔가 아이템이 있는거 보니까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닌가 본데 어 뭐야 어 엔딩인가 봐 끝인가 보네요 우와 뭐야 콘치냐? 헤헤 마리토 하늘을 올려보... 아 하늘을 보고 있어? 응 오늘도 맑았으니까 내가? 하늘이 자 이거 왠지 아까 그 아이템으로 뭔가 진엔딩을 볼 수 있는 그런게 또 있을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건 그냥 평범한 엔딩이고 자 저기에 있는 페어에는 가지 않을거야 알고 있어 나도 저런 곳은 두번 다시 안갈거야 자... 응 뭔가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할까? 그런 기분이 들어 어... 어... 끝인가 보네 아까 그 TDA 머시기는 어디다 쓰는걸까요? 자 요렇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 이게 뭔데? 자... 아까 죽은 두명이죠? 끝! 자 일단 요렇게 엔딩이 음... 끝이 났네요 자 설마 진짜로 끝? 자 요렇게 어... 스쿠트에 끝이 났습니다 음... 그... 익스플루저님 아까 그거 아까 그 아이템 혹시 뭐 진엔딩을 보는데 필요하다거나 뭐 고런거 있나요? 아니면 뭐 아무 용도 없다거나 네 아... 게임의 완성도는 그... 다른 명작스... 어... 명작스쿠르 게임에 비하면은 그냥 평범? 근데 깜놀요소가 괜찮았던거 같아요 이정도면은 어... 제가 원하는 딱 그정도의 깜놀요소가 있는? 어... 그런 게임인거 같아요 자... 뭐 아무튼 요렇게 스쿠트에 근데 이 완성도를 봤을때 이 게임이 먼저 나온 다음에 아케미탄이 나왔을거 같은데? 오! 야...씨 마지막까지 사람 약올리네 자... 이 게임은 요렇게 자... rpg 에디터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나오네... 나오네요 자... 그리고 저 밑에 있는 4008 저건 뭘까요? 아... 별 의미 없는 아이템 요게 그냥 어... 엔딩이 맞구나 그럼 자... 뭐 아무튼 어... 뭔가 게임의 진행상태에 따라서 저렇게 밑에 있는 숫자가 바뀌는데 저 밑에 숫자는 뭘까요? 4008 자... 뭐 아무튼 요렇게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얻은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아이템이라고 하니까 어... 제가 본게 원래 엔딩이 맞는거 같고 자... 요렇게 스쿠트에 자...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습니다